이번 주제는 강원도 3대 도시 추계인구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36만 명의 도시인 원주시의 추계인구를 보시죠. 2013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 29만 명의 도시인 춘천시의 추계인구를 보시죠. 2012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7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21만 명의 도시인 강릉시의 추계인구를 보시죠. 2013년 40대 남자와 5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이 Etherne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이 것은 한여 engines의 추계인군이의 추계인 disrupt constellations 또한 지급 X500강릉시의 추계인bon 정치 최це 86isé9명을 찾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